6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치과 치료가 잦아졌고 지금은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두 푼 한 것도 아닌 치료다 보니 부담되는데요. 지금 치아 보험이 없는 상태인데 혹시 임플란트를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나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참 치아도 말썽인데 60대 여성분의 또 사연이 도착했네요. 현재는 치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전민경 선생님 이분 임플란트 보상 받으실 수 있을까요? 60대 초반이 되면 잇몸이 약해지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치아 보험에 먼저 가입을 하셨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가입 시기를 놓쳐서 가입을 못하신 사례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아 보험이 없으신데 그래서 이제 흘려드릴 수가 없는 질문 같습니다.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보통 3대 질병에만 관심이 많으신데 치아 보험도 이런 상황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네요.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최소 1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드는데요.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여기서 꿀팁을 살짝 드려보자면 질문을 주신 분께서 종심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수술비 특약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정말 잘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확률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치조골 이식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종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술 특약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연도에 따라 치조골 이식 수술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치조골 이식술이 보장된다면 여기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조골 이식술 수술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많은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권을 열어서 내가 가입한 종심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확인을 꼭 하시고 특히나 수술비는 그냥 봐서 치조골 이식술이 보장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꼭 전문가 분과 확인을 해서 본인의 보험이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가 1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사실 50% 정도만 수술비에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지금 임플란트를 2년 전에 하셨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수술비를 꼭 확인하시고 놓쳤던 보험금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제 지급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65세 남성분이셨어요. 저한테 보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찾아뵙고 가입한 보험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치조골 이식을 하셔서 임플란트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권들을 들어보다가 종심보험에 수술비 특약이 들어가 있었는데 마침 그 특약이 치조골 이식술까지 보장이 되는 수술비여서 치조골 이식술 회당 240만원 정도가 수술비로 지급이 되는 보험이었습니다. 임플란트를 총 3개를 하셨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한 치아가 2개여서 48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치아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매우 중요한 꿀팁이 되겠죠. 작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0대 이후로는 경제적인 활동이 많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는 질병과 임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이 매우 걱정이 많죠. 오늘 내가 제일 건강할 때 미리 미리 보장을 점검받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